서진석 교수는 의학 분야의 나노기술과 의학을 융합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하여 암의 조기 발견을 위한 나노영상 프로브를 개발한 뒤 증명하였고 또한 동시에 진단치료를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나노의학의 잠재적 가능성을 제시, 증명하였다. 대표 논문은 아티피셜리 엔지니어드 메이전틱 나노파티클즈 포 울트라 센서티브 멀레큘러 이미징이며 주요 연구 내용으로는 분자 또는 세포 레벨에서 발생하는 생명현상을 밝히려는 노력이 생체 분자영상에서 진행되어 왔으나 MR영상의 역할이 제한되어 있었다. 그 이유는 생체에 주입하는 MR프로브이 발견 민감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이다. MR프로브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선결 조건으로 고신호를 낼 수 있는 프로브이 개발과 종양위 선택적 친화도의 증대가 필요하다. 따라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존에 사용하던 조형효과가 있는 물질 제조와는 상이한 나노테크놀로지에 기반을 둔 새로운 고감도 프로브이 개발과 새로운 의학적 개념에 구현하고 입증하였다. 나노 MR영상의학의 개발은 근본적인 질병의 기전을 확인하고 진단, 치료에 접근하는 방법을 제시, 구현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내용으로 실험실 연구로부터 임상환자에 적용 가능한 분야로 개발을 목표로 하는 연구이다. 연구는 진단 및 치료의 활용 가능성 제시를 목표로 하며 나노의학 분야의 성장 동력 가능성 근거, 나노 튜머 바이오메이커 위 최종 물질의 개발 가능성, 자성 나노 치료 물질의 가능성 제시 전자기파 고온 치료 등과 표적 자성 물질, 항암 물질의 복합 제재 치료제 제시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